자표 북위 37도 41분 39.1초 동경 127도 53분 18초 북위 37.694194도 동경 127.88833도 37.694194 127.88833 홍천 괴성리 사사자 3층 석탑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읍사무소에 있는 고려시대의 3층 석탑이다. 1971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540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두촌면 괴성리에 있던 탑으로 현재의 자리인 홍천군청 안으로 옮겨 세웠다. 탑이 서있던 원래의 위치는 일대가 절터였을 것이나 지금은 밭으로 변하고 주변에는 기와 조각들만이 흩어져 있다. 탑은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4마리의 돌사자가 있어 사사자탑이라 부르고 있다. 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안에 꽃무늬 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고려시대의 직징이 잘 담겨져 있다. 위층 기단에는 각 모서리에 돌사자 한 마리씩을 두어 넓적한 윗돌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 탑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사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중앙의 바닥과 천장에는 연꽃받침대가 놓여 있어 원래는 이곳에 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돌을 각각 하나의 돌로 새겼다. 지붕돌은 밑면에 3단의 받침을 새겼고 가파른 경사면 탓인지 얇고 밋밋하다. 내 귀퉁이는 살짝 젖혀져 뾰족하다. 탑이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네모난 노반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곳곳에 파손된 부분이 있고 다른 흔적이 보이나 대체로 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기단에서 보이는 안상 조각수법과 돌사자 연꽃받침 및 지붕돌의 3단 받침 등에서 고려시대의 양식을 물씬 풍기고 있다. 각 재료의 구성이 통일신라의 방법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